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하슬입니다 지금부터 1번부터 저희가 찾아가도록 해볼건데요 이달의 소녀 1번! 지금 고양이랑 교감 중이에요 1번 고양이랑 교감 중이고 2번! 2번! 나? 2번 이쁘네요 3번! 3번! 안녕하세요 3번입니다 4번 꼬메기 꼬메기라니 안그래도 지금 5번 왕언니 안녕하세요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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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섹시해요 섹시해요 7번 7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번이세요? 저는 8번이요 저는 9번이요 오 둘이 8, 9번이네? 맞아요 10번! 10번! 안녕하세요 10번입니다 10번이에요 10번이에요 11번! 수정하러 왔네요 아 저도 하얀 옷으로 옷을 체인지하러 가겠습니다 12번 과자 끝 짝짝짝 짝짝짝 와